하이프라이 하이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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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만 하이프로 buat 몸이 좀 좋게 나오는데 팔 운동을 되게 오랫동안 carried out 그래서 예전에 비해 좀 더 작아진 것 같긴 해요. 근데 너무 좋아요. 제가 안 해본 그런 것들을 많이 해보니까 오늘. 제가 요즘 책을 읽거든요. 자기 개발 책을 읽는데 저는 그런 책을 읽으면서 위로도 많이 받고 약간 새로운 도전을 많이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. 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무조건 해봤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들도. 한 번 더 주의하여보니까 여러분의 새로운 여행을 가입하신 것 같아요. 여러분의 새로운 여행을 가입하셨나요? 여러분의 새로운 여행을 가입한 것 같아요. 오일 가죽 착을 입었어요. 그걸 주차장에서 찍었는데 제가 평소에 가죽 같은 걸 많이 안 입는데 그것도 기억에 남고 제가 평소에 안 입는 옷 사이즈를 많이 입어보니까 너무 좋았고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. 제가 처음으로 단독 화보를 찍어봐요. 너무 설렜고 생각보다 사진이 너무 잘 나와서 너무 만족스럽고 평소에는 좀 청순한 느낌으로 많이 찍는데 오늘은 약간 섹시한 느낌으로 찍어봤어요. 그래서 머리도 약간 젖은 느낌이고 눈 한쪽 가리고 그런 스타일로 해서 되게 새로웠고 그게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. 저 조슈아의 First Look 화보 많이 기대해주시고 저도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